이제 보실 팀도 마찬가지로 가창교를 승부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젊은 가수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두 분입니다. 피카츄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피카츄 나와주세요.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름이 너무 독특해요. 피카츄. 뭔가 캐릭터 이름인데 원래 무슨 뜻을 지셨어요? 피카츄는 폴린라이피, 카밀라이카, 러시아의 중도의 주, 압근지에서 피카츄 이름을 짓게 됐어요. 아 그런 거군요.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자매입니다. 자매요? 그럼 누가 언니에요? 언니요. 언니? 알 수가 없는데 전혀 전혀. 아 그렇군요. 언니 동생이 둘 다 노래를 잘해요? 네. 둘이 다 같이 노래해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한국 분이 있으세요? 한국 분이 있으세요? 앞으로 좀 끌어낼까요? 아버지는 우주백사랑이고 어머니는 폴란드사랑입니다. 둘 다 예뻐요. 누가 언니에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알 수가 없죠. 누가 언니에요? 동생? 언니가 동생한테 잘해줘요? 네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요? 질려요? 마음에? 오늘 불러줄 노래가 어떤 노래죠? 스탠드업 포 유. 한국 가수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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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람이 부르는 노래. 박수로 준비해드릴까요? 스탠드업 포 유. 여친. 어느날 시작됐죠. 이 순환을 위해 살아왔죠. 어린 시간 메그려왔던 공부 다 빛이 나요? 얼마나 간절히 보냈는지 가슴 깊은 기원하고 떠나는지 그 오랜 시간 I stand up for you 나 아직 안아요 I'm singing for you 이제 시작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대를 위해 떠올리는 목소리 Stand up for you I'm singing for you 다시 난 깨달아요 내가 숨을 쉬는 이유인 거죠 노래하는 지금의 나는 나보다 아름답죠 얼마나 간절히 보냈는지 가슴 깊숙이 감사하고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 I stand up for you 나 울지 않아요 I'm singing for you 이제 시작이니까 들어주세요 이 노래 그댈 위한 I stand up for you 무조건 없이 작은 내게 나 새 길을 열어준 그대를 오늘도 I stand up for you I stand up for you I stand up for you 나 아직 안아요 I'm singing for you I'm singing for you I st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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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감사합니다